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오늘 0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0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새로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즉 지하 벙커에서 국군통수권을 인수했습니다 국군통수권 인수가 대통령 직무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새벽 0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은 합참지휘통제실에서 과상으로 국군통수권 이양을 확인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욱 국방장관으로부터 헌법 제 74조에 의거해가지고 국군통수권을 윤 대통령이 이양받았음을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합참의장이 국군이 지금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각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도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의지를 보고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진무실 지하 2 내지 3층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도발과 각종 재난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토방유와 국민재산 생명보호를 위한 국군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중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헌법 제5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유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유가 국군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적에 대한 지금은 북한에 대한 국방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북한과 연계됐다든지 반역세력이 있을 때는 이것 또한 국가 안보차원에서 국군이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상개협력이 선포될 때 국군이 직접 출동합니다만 그 전에도 국군은 국내배의 적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6.25 남침을 당해서는 호국의 간성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5.16 이후에는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인 꼬리표가 떼어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몇 가지 업무를,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 즉 국군통수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수호입니다 두 번째가 국가의 독립수호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의 보존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이후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건국을 아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건국 기념일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인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슬 취임식 연설에서 반드시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발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1948년 총선, 국회, 구성, 헌법재정, 정부 수립을 총괄하는 건국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나가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으로부터 온갖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금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정치꾼인들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차분하게 대응한 한동훈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대 한동훈, 문재인 정권의 최강욱 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그 수준이 바로 두 정권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망이 밝습니다 한동훈과 최강욱, 이 차이만큼 새로운 정부가 많이 달라지고 많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금수완박 문제를 총괄적으로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제2의 광복에 가깝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살고 있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김민성 주의자들, 즉 주사파들이 완전히 바꿔치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위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 국방부와 함께 국정원 앞마당에 김민성 주의자 신영복이가 쓴 글씨체로 원훈석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국정원장이 임명이 되면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그 김일성의 악령이 깃던 원훈석 폭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훈석 폭파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국가의 개입, 국가의 재정 이게 막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러나 좌익 세력을 정권에서 몰아내고 다시 정상적인 자유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오늘은 윤석열의 영광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에 드립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대로 그 뒤 74년 동안 대한민국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걸 다른 민주주의로 바꿔치기 하려다가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월 10일 5월 10일은 제2의 광복이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잘만 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획기적인 선을 끈 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1961년을 통해서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11.16 사건 이후에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 6.29 선언을 통해서 등장한 노태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이 제6공화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제6공화국은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주도한 6.29 선언을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제1기 제6공화국 대통령의 노태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자신만이 민주정부라고 망발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거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단절되었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헌법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제 3조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헌법제 3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기본 절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쓸어버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킴으로써 헌법제 1조가 천명한 바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된다 그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향해서 같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ed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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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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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